물건 던지면서 장난치지 않기 죽일 거야! 나쁜 말 하지 않기 친구들 때리면서 놀지 않기 약속 안 지키면 놀 수 없어, 바로 집에 갈 거야 약속 찍었어? 도전 복사했어? 얘들아 이리 와 내 친구야 이건 초대 파피 재밌게 우리 집 이게 엉덩이 때려, 엉덩이 때려 야 나 멍청이야 빨리 시작 가자고 뭐해 하니 야 계속 그렇게 할 거야 야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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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거 봐라 다영이 어? 미안해, 오늘은 집에 가야 될 거 같아 집에 가야 될 거 같아 아 싫어 안 돼 싫어 가자, 미안해 가자, 일어나 아니 왜 나 놀 사람은 없단 거야 이모가 정말 미안해 조심해서 가 다음에 이모 또 만나자 네, 안녕히 계세요 잘 가 하영아 엄마랑 아까 세 가지 약속했지? 응 근데 지금 세 가지 다 안 지키고 있었어 그치? 못 놀고 집에 가야 된다고 엄마는 분명히 약속을 했어 그러면 엄마는 그냥 좋아요 엄마는 나 싫어하고 하영이를 이뻐하고 아니잖아 소중히 하니까 나 싫어하잖아 엄마는 날 필요 없어 엄마는 날 필요 없어 하영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엄마가 그걸 훈육하지 않아 널 사랑하니까 고쳐주려고 하는 거야 다음에 하영이가 약속 지킬 수 있으면 그때 엄마가 또 다시 초대해 줄게 하영아 여기가 어디야? 아, 도서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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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곳이지? 아, 조용히 하고 소금도기만 하네 그치? 절대 뛰면 안 되고 규칙을 어기면 응 집으로 가는 거야 여기 있을 수 없어 네 알겠지? 엄마 읽어줄게 안녕, 병아리 안녕, 병아리 알았어 배고픈 줄 엄마 알고 있어 엄마 젓가락 놔줘 이쁘게 하영이 놀 수도 있지? 어떻게 놔? 옳지 고마워 밥 먹을 때는 조용히 음식은 뭘로 먹어요? 젓가락 젓가락 그쵸? 손으로 먹으면 돼 안 돼? 응 그리고 물은? 물은 소주 말고 조심히 조금만 나 따라드릴게요, 공주님 네 네 천천히 옳지 엄마 그만 조금만 조금만 천천히 맛있게 드셨습니까?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네 앉아 앉아서 밥 맛있게 먹는 거야 네 응 일어나, 일어나 오전 7시입니다 나는 활동 도구 다 가져와야 돼 안녕 안녕 예전 같았으면 아이 대화도 통하지 않았고 대답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해보니까 아이도 잘 따라주는 것 같고요 근처 함 갈아 태어난 네